여기는 여러분 강원도 철안 우와 독수리다 안녕 난 참새라고 한다 이마 반갑다 정말 그래 이마 이거 이마 내가 알지 오 여기 있었네 또 있네 우와 정말 웃었다 안 묵었나? 내가 알지? 이상하나 이마 참새냐다 이 새끼가 오랜만에 보고 안 묵었나? 마 희하다 이마 이 새끼가 어디에 그래 그래 왔나 왔나? 이야 진짜 크네 와 독수리가 괜히 독수리가 아니네 이리 와봐 이리 와 돈만 나갈 텐데 참샤는 또 도 못하네 아 이렇게 박자 오 이게 또 족제비 어? 요거 족제비 요거는 이제 제 사촌 동생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참새 참새목 직박구리 요거는 이제 매죠 매 아시죠 여러분 매 며이의 종류 수리부엉이 요거는 이제 거위죠 거위 거위 예 콩새 참새로 콩새는 뭐예요? 어? 이들은 뭔데? 어? 작아서 콩새로 임마 이거 뭔데 내 반대파가 어? 개새끼 마노랑 마노랑 크리미가 어디나? 콩새 콩새 책박구 임마 이거 이게 콩새라 콩새 오리지널 콩새 오리지널 콩새 어? 야 역시 여자들의 여자들이라 하도 만지고 반들반들하다 이게 뭔가 싶어 이게 왜 이렇게 만지는 거 반들반들하네 이게 뭔지 하나 저기 돌 옛날에 이제 벼슬 벼슬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장군 그런 사람들에게 호칭을 저는 돌이라고 하죠 아 여기가 저 고석정 그녀분들 아 이거 드라마도 찍었네요 드라마도 많이 찍었네요 여기서 이빙이가 왔다갔네 오오 THIS 경주사람이 여기까지 왔노? 어? 경주사람이 여기까지 왔네 멀리 왔네 옛날에 초영님의 이제 술 먹고 논던 자리 여기서 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찍이네 진짜 이야 이야 진짜 멋지다 도리에 손 한번 사러 가봐봐라 진짜 이거 무슨 한복의 그림 같다 진짜 이러봐라 인걱정숙 형님 조심하세요 형님 조심하세요 형님 서서진 형님 은인지 은인 현난한 길이랬네 고맙습니다.